네 저번 영상에 제가 송이를 채취하던 때 이런 이끼를 보시고 송라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송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생김새가 조금 한국 네이버나 이런데서 나오는 송라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더라구요 전 지금까지 이게 이끼인줄 알았거든요 나무에 이런게 엄청 많이 끼어있어서 이게 그냥 이끼인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많아요 나무에 저렇게 걸려있기도 하고 이게 송라가 많나요 이게 그냥 지금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뿌리를 빨아먹게 생기긴 했어요 여기서 지금 딱 여기서 뿌리를 딱 뿌려갖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가지가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생긴건데 이게 송란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혹시 정말로 송란지 아니면 그냥 뭐 이끼류인지 그런것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만약에 송라면 진짜 대박이거든 이거 워싱턴지에 엄청 많아요 지금 이 나무에 걸려있는거 다 그러면 다 송라에요 지금 그게 뭐 겨우살이라고 소나무 겨우살이는 송라라 그러고 뭐 다른 나무에서 자라는거는 또 이름이 다르던데 지금 뭐 이렇게 붙어있는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송라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이끼가 낀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약간 대나무 마디처럼 그렇게 줄기가 있더라구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그런거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가 갈라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게 더 좋은거 아닌가 뭐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런것도 막 나무에 딱 붙어있네요 오히려 이런게 더 좋은건가 이런거는 엄청 많긴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진짜로 송라인지 아니면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이끼가 낀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게 송라가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그냥 이끼리인지 그런것 좀 한번 고수님들이 보시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